나는ells over . 어디나 exposure? ㅇㅇㅇ 어 핑크요? 최일이 옷들은 못입고 원샷 마일리지ви 받으시에 네 네도 직접보ота meidän 문제를 찍는것 열어봐도 Así? 아 열어봐도 되는거에요? 될거에요? 아 진짜요? 어떻게 열어요? 어? 안 열리는데요? 네 오늘 게임원에서 드디어 사람 한 명을 찾아왔어요 바로 게임원픽 1등의 주인공 장민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등된 영상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거에요 어땠는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이때 손맛 어땠습니까? 아우 괜찮았죠 완전 괜찮았죠 툼칭 느낌 이때 지금 홈에서 들어오다가 아웃이 되셨는데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아니 충분히 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보면은 제가 봤을때는 이건 3루 주력코츠의 미스 아닌가 아 아니 다 들어가래요 음 제가 여기서 안들리지만 다르면서 진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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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막판에 3루 지나고 나니까 다리가 피려가지고 아 그렇죠 저는 3루까지만 3루까지만 가는걸로 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화가 꿀잼 영상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걸로인데 일단 소노? 아니 이거 들리지 않아요? 중노 소리끄는걸로 마지막에 이제 허탈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제 안 보세요 이제 음 네 미쳤어요 저는 이 표정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표정 중요합니다 이 째려보는 표정 네 누구를 째려본거죠? 호수분이요 호수분 보통 이렇게 해결하면은 보통 여자라서 그래도 아 괜찮나 좀 확인을 하는데 어 그러면 무심코 지나가시는데 음 그래서 이씨 기록을 한번 보죠 아 안되는데 기록을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지금 뛰고 계신 리그가 네 제가 알기로 수준이 상당히 높은 리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자 올해 타이글 1할사 1분 2위 1할사 1분 1위 그리고 106타수에 들어가셨네요 아 네 많이 늘어갔어요 안타가 15개 얼마 안되네요 어 근데 3리타가 2개에요? 네 와 발이 굉장히 빠르시다는 아 무슨 어 진짜요? 육상하셨어요? 네 와 이거 나중에 달리기 시작 한번 해야겠네 안됩니다 일단은 어 투수도 3경기 기록이 있으시네요 어 2승 무패 와 방어율은 2승으로 할 방어율이 아닌거 같은데 일단 2승 무패를 기록하고 계시고 1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밖에 안맞으셨어요 아 다들 너무 수비를 잘해주셨는데 음 그러면은 수비를 잘해주시는 그 팀 네 팀 소개 한번 할까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팀은 야성마구요 네 어 저는 유일한 홍해점이고 나중에 한번 게임을 대회하면은 아 한번 야생판 팀도 한번 아 네 참가하는 걸로 한 거예요 네네네 눌러주세요 대결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또 원샵 상품권을 갖고 왔거든요 고작 이 게임에 10만원을 태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 원픽 참여하시면은 이 엄청난 이런 상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시면은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세 판만 합시다 네 세 판만 하고 만약에 여기서 세 판 다 이겼어 네 그러면 30만원 아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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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noise 세 번만에 맞아요? 네 설마 첫방 끝나면 되나? 설마요 먼저 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최대한 수리 한 번에 나가는 거 아닐지? 어떡해 안 목issä키야 두안 안 목 Russia 야! 물어! 아싸! 왜 이 게임 이상해? 주세요 주세요 저 대표님한테 개털이겠다 물고 있어 그렇게 운이 없으실 이번엔 내가 날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라 가자 아싸 와 약간 시간땐나네 신장 떨려 지금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혹시 몰라요? 하나 튀어나와야 재밌는 건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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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아싸! 이겼다! 이거 두 장 아니야? 이렇게 해적울렛에 30만원을 채웠으면 아싸 감사합니다 아가야 챙겨놔라 기어폼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네 원 바운드 네 투 바운드 안 돼요 네 투 바운드 안 되고 만약에 이기면 동일하게 10만원 만약에 제가 이기면 여기 아가 있는 거 다시 회수 네 선생님이라 그런지 계속 뭔가 알려주세요 뭐 아 이래요 야 아 아 아 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